사형아 배우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저기 위에 단으로 더 어찌로 위에 단으로 위에 단으로 위에 단으로 가주시고요. 조그만 조명 얼굴이 살짝 살짝 조명 찾아갈게요. 얼굴 잘 보이네. 정면 네 좌측 우측 가운데보고 하트 하트 파이팅 역시 용어를 많이 넣으신 분들이라 충분하시네요. 고경력의 유지연 정연 나와주세요. 네 조명 얼굴 잘 나오는데 찾아갈 수 있는데 하자 앞으로 네 가운데 예쁘게 웃어주세요. 자 우측 예쁘게 하측 다음대로 하측 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희준역의 오의식 윤석현 배우님 네 빨리 빨리 나와주세요. 네 조명기 살짝 두 발짝 앞으로 들어갈게요. 네 반발만 뒤로 갈게요. 가운데 자 웃어주세요. 가운데 멋있게 어깨동무 한번 갈까요? 살짝 손이 어색하니까 어깨동무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다음은 민정역의 박소진 한수리 배우님 나오세요.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. 단체 촬영이 있으니까요. 두 발짝 앞으로 나오실게요. 자 가운데 네 우측 예쁘게 우측 주세요. 4층 자 가운데 보고 하트 하트 아우 네 예쁘네요. 네 하트 유지 3초 더 가게요. 3 2 3 2 네 됐습니다. 네 다음은 은혜 유정역의 정선한 김하진 네 다음은 다음은 은혜 유정역의 정선한 김하진 오 가즈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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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하트 네 굉장히 바쁘네요. 다음은 정연 유연역의 유연 이지혜 배우님 나와주세요. 자 반발자가 나오실게요. 자 가운데 보고 활짝 웃어주세요. 예쁘게 네, 네, 우측 네, 사측 네, 가운데 보고 하트 네, 하트 섭취 유지할게요. 3, 2, 1 됐습니다. 다음은 노래방 주인인 임강성 오인하 메모님 나와주세요. 네, 가운데, 가운데 보고 미소 우측 저쪽 우측 네, 좌측 네, 오인하 메모님 조금 더 웃으실게요. 네, 하하하하 네, 다시 다음에 보고 하트 자, 하트 네, 빅하트 같이 어, 좋아요. 너무 보기 좋네요. 네, 그 하트 유지할게요. 3, 2, 1 네, 이제 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알아서, 알아서, 자, 남자들한테 와주시기 바랍니다. 너무 이쪽으로 물렸어. 이쪽으로 물렸어요. 이쪽으로 물렸어요. 아니, 아니, 거기는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자, 환하게, 환하게 웃을게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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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하하 네 죄송한데, 빅줄에서 일자로 한 번만 서주시겠어요? 아, 여기 여기, 다 같이, 여기. 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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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다 일자로. 자! 아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최대한 뒤로 가주세요. 약간 겹치면 돼, 서로가. 하하, 제발 겹치면 돼. 최대한 밀착해주세요 밀착 결혼식 하겠어요 엄지척 할까요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